대전과 세종, 충남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아침 출근길부터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오후까지 10에서 4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. 기온도 크게 떨어져 오늘 낮 최고기온은 태안 11도, 천안 12도, 대전 13도 등 11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기상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으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